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결과 자체가 뭐 어느정도 예상은 했던 포인트랑 딱 맞아떨어지는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예상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에 너무 크게 반영은 안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자체는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날 좀 내일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단기성으로 붙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의미있는 뭐 결과가 나왔어요 나쁜 것도 아니고 잘 나왔기 때문에 예상했던 딱 그대로 딱 그만큼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에서 반영을 뭐 크게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국산 1호 레키로나주 조건부 허가가 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차트 이게 뭐 차트가 크게 의미가 좀 있다 라기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라든지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차트 분석을 해 드려도 크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미가 없어 의미가 뭐 필요한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라도 붙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항상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뭐 2월 1일날 뭐 캐나다 이슈도 있었고 게임스탑 관련 이슈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장중에 뭐 고가로 38만 3000원 까지 뭐 18% 이상이 올랐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올라가는 거를 보고 따라 들어가느냐 자 이건 이 종목에서만 해당이 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따라 들어간다 라기 보다도 올라갔을 때는 그냥 올라가는 거를 보고 냅둬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를 착착착착착 확인을 하고 여기서 지지선을 딱 만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33만 5천원 라인에서 9시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방에서도 제가 리딩을 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너무나도 자 이렇게 자 셀트리온 관련해서 지금 뭐 34만 5천원 이하 부터 좀 32만원 까지 모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또 우리가 저점을 찍고 사자마자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뭐 4% 라든지 이렇게 5% 라든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딱 저가를 제대로 찍었어요 이거를 왜 제대로 찍었냐 라고 하면은 이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이날 이쪽 라인을 지지선을 만들 거다 라는 분명히 분석이나 데이터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딱 이날 자 이 부분에서 딱 보통은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좀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비축을 할 때 우리는 좀 단기성 으로 들어가서 일부래도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좀 세계 판매 세계 판매를 지켜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잘 나와 결과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계 판매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시동을 걸고 좀 영업적 이라든지 이런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한층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자나 모더나 쪽으로 좀 투여를 많이 하는 부분 분명 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유럽 쪽에서는 조금 뭐 치료제를 뭐 처방을 한다 라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좀 낮아요 지금 상태가 뭐 백신 이라든지 이런거에 있어서는 좀 대응이 미국보다는 좀 유럽이 느리기 때문에 좀 유럽 쪽 관련해서 좀 계약 세계 계약 건이 좀 나올 수 있다 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든 뭐가 있든 뭐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항상 먹을 준비를 하고 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눌림목에서 다른 종목 좀 셀트리온 자체 테마성 이슈성이 굉장히 분명히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눌림목을 공약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저랑 2개월이 됐든 뭐 1개월이 됐든 뭐 하시면서 좀 눌림목 공약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방에다가는 미리 전날 잡을 다음날 잡을 종목에 대해서는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뭐 초보자분들도 공부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 번호로 저희가 뭐 일요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시작일 선택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설 전에 들어오시면은 그 설날 기간을 보존을 해 드리기 때문에 뭐 설날 때문에 뭐 일수가 너무 많이 차감 될 것 같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나신 분들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식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월 중순부터 의료기관에 공급이 공급을 할 거다 라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간은 2월 중순부터 긴 한데 식약처에서 뭐 승인된 효과 이런 거를 따라서 검토를 하고 이제 투여 대상 이라든지 아니면 에 어떤 식으로 뭐 투여를 하고 어떻게 뭐 공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아직까지는 좀 거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지금 60세 이상 이시거나 뭐 기저질환이 있는 경증 환자의 임상 증상에 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치료제의 공급이 환자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다 모두가 원하고 있고 코로나도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제일 큽니다 자 그리고 뭐 위쪽에 뭐 39만원 38만원 때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차피 좋은 종목 지금 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코로나 뭐 치료제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도 잘 나온 부분 지금 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원래 갖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자체에서도 좀 좋은 수익률 이라든지 영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나왔고 뭐 4분기 때는 조금 3분기 때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조금은 못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올해 1분기는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키로나주 관련 레키로나가 세계 세 번째 허가 당국의 승인을 얻은 코로나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앞선에서 뭐 릴리라든지 리제네논의 뭐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항체 치료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서 한국의 두번째다 라고 보시면은 앞으로 셀트리온이 많은 약품들이 좀 세계 시장에서도 분명히 좀 이슈를 받고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 두 번째기 때문에 세계 세 번째 뭐 허가 당국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좀 결과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첫 번째로 나왔으면 굉장히 좋은 더 좋았을 순 있지만 그래도 세 번째라도 분명히 이거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가 두번째가 모든 거에 다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까지도 분명히 이거 계속해서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해외 이제 승인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이슈는 좀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고 너무 절망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항상 고점에 자꾸 내가 샀다 하면 고점에 계시는 분들 뭐 이쪽 라인 샀는데 이렇게 계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이때 올라가는 거를 보고 따라서 사지 마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보고 차라리 내려와서 이 지지선을 만드는 거를 이쪽 라인 자 여기서 결국에는 올라가서 좀 쭉 빠지고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밑으로 만약에 빠져서 좀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면은 여기서 비중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2차적인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을 나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거를 보고 지지선을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들 수익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는 것보다도 왜냐 바닥이라는 거는 지금 뭐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바닥이 여기서 딱 찍힌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여기 밑에까지도 더 빠졌다 라고 하면은 더 비중만 더 추가가 되고 돈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를 보고 우리는 여기서 바닥을 만드는데 자 여기서 바닥 만드는 거를 보는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 호가 창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매수가 로 다 접근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CIS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라이브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CIS를 제가 15,5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자 우리가 뒤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보고 바닥적인 부분을 좀 다지는 거를 확실히 다지는 거를 보고 매수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바닥 다지는 거를 보고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먹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찍고 내려오는 거를 자 바닥을 다지고 내려오는 거를 보고 우리는 단타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주 드리는 거를 보면은 항상 제가 뭐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내려오는 것까지도 보고 바닥 다지는 것도 바닥 다지는 거는 뭐 제가 카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영상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자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려오는 거를 보고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계속해서 다 대응을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대응을 해 드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hdc 산업개발 이거를 좀 추천을 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은 자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고점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를 보고 우리는 좀 매수를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밑에서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바닥을 지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월요일날 내일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외보다 좀 떨어지는 밑에서 좀 잡아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가 창을 보면서 좀 매수가가 어느 정도는 더 낮춰 지거나 좀 정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8시 40분 이후에 아침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가는 거를 보고 뒤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좀 안정적으로 뭐 28,500원 이하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8,5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분명히 이것도 테마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지금 2월 4일날 주택공급 이거에 대해서도 이슈 자체 논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를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좀 무언가 재개발 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좀 준비를 할 거다 라고 보시면은 이거 올해 작년이나 이럴 때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은 뭐 좀 작년이 조금 그래도 좀 매출액 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라든지 큰 폭으로 상승은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는 건설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지금 주택 이거 너무 부족해요 전세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 난리고 지금 집값은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권이 바뀌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싸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떨어진다 라고 해도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건설주들은 정부랑 분명히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좀 테마성이 강한 거는 한번 갈 때 진짜 시원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건설주들은 한번씩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꾸준하게 좀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